한때 부산항과 함께 투포트 정책의 한 축이었던 광양항이 지난해 2위 자리를 인천항에 내줬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순위 경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량은 233만 TEU, 2천만 TEU에 육박한 부동의 1위 부산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인천항에 맞아 4만 컨테이너 차이로 뒤지고 말았습니다.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3위 항만으로 밀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일단 반전의 계기는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까지 재정 1조 원에 민간자본 24조 원 이상을 끌어들여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단 연계항만이자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배후산단 생산액을 현재 2배로 늘려 컨테이너 화물 외에 일반 화물 처리로 활로를 뚫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에서도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해양항만 크러스트법이 국제 계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과되면 아까 제조업 시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투자 위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접항만이라는 이점을 갖춘 인천항과의 벅찬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복합항만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광양항. 이제 단순한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수치는 의미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관건은 항만 내 다양한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물량 창출의 선순환 구도를 조기에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